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침내 손질 부산 불거지 전복 전복 식초 양념장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! 불닭볶음면, 핫바, 그리고 크래미 먹밥 레츠고! 버터 설탕 치즈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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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진짜 맵다 와 진짜 맵다 진짜 맵다 진짜 맵다 보이시죠? 땀 한입 먹었어요 이렇게 매울 줄 몰랐어요 어지러워 이거 먹으니까 괜찮네 진짜 맵다 입술이 아파요 땀나 생각보다 너무 매운데? 노른자를 좀 버려야겠다 아 겁나 아 그치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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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 와 emoc 이쁘다 너무 매콤anch 오우우 오마이갓 바삭바삭 주 кот 양념장 birds 모짜렐라 음~~ 음~~ 음.. 얘는 그냥 공짜로 먹으라고 저도 안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맵다 지금 입술에 감각이 없어요 지금 집에 우유가 없는데 빨리 편의점 가서 우유 한잔해야 될 것 같아요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